퐁영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오늘도 토경여행을 함께 하게 될처럼? 승혜입니다 승혜야 오늘은 섬여행을 한번 떠나볼거야 또? 어딘데 이번엔? 전에는 우리가 지금 욕뒤로 가봤고 한산도도 가봤으니까 이번에는 사랑도 사랑도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도 이상하게 외웠어요 나 고승혜 일종 따는 여자 4명이요 4명이요 차도 있어요 면부가 저쪽에서요? 응 난 알고 있었지 너 적을거야? 내가 적을래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40분이요 40분이요? 날씨 좋으면 더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니요 40분 걸려요 그럴 일 없네 35분 할 수는 아닌거야 꼬마가 나왔네 잠시만요 그럼 출발합니다 다옵테크는 제가 묶어서 찍어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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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사람이 많이 안 타나봐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 안 가시는데 오한 때문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마스크 쓰시고 소스 꼭 안 쓰시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쉬지 않습니다 추워서 다 안에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생각들 깨우기 그건 너무 인성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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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아 오케이 돌아온 상식 퀴즈 두둔 두둔 요새 이제 요한 해적 찾으신데 세계보건지부 후 저 알아요 후 보건지부 후 원래 포를 풀었었죠? 어 그건 모르는데 알아요 PD님? 후 이건 아는데 그 풀어서 아시냐고요 이 사람이 그냥 월드 바 among 하 스피럴 진짜 하스피럴이라고? 아냐 전화 그런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맞네 저런 상식 퀴즈 세계보건기구는 후 약 월드 헬스 우 はい 정 thought 한 번도 못 씹어! 이렇게 다 먹은 때까지! 지리산트 옥노몽이 있는 사령도 산소에 도착하며 산 타러 갈까요? 네? 잠깐만! 너무 답답했냐? 너무 답답했냐? 헬로우! 미국인 항해를 끝에서 우리는 드디어 사령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디딩! 이제 산 타요? 설마! 우리가 탈 산이 저 산 아니야? 왜? 저거요? 저기 옥노몽 아휴 이리와! 이리와! 그러면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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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해수욕장 먼저 가시죠! 저희는 대항해수욕장으로 가겠습니다! 헬로우! 여기를 기준으로 상도 하도가 있는데 그걸 나눠서 상도 가면 상도 하도 가면 하도 이렇게 가면 된다고! 대항해수욕장으로 가시죠! 대항해수욕장으로 가시죠! 대항해수욕장으로 가시죠! 대항해수욕장으로 가시죠! 이 곳은 산타는 것과요! 이렇게historic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상도예요? 그렇구나! 여기 상도야? 예! 여기 상도요? 상도가 해수욕 하기 정도... 해로우! 사도가 낚시하기 좀! 그래 근데 여기 상도야? 세수육청이니까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헬로 뭐하냐? 또 쇠떼기 없는 거고 쇠떼기 없는 거? 저희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너무 약하게 썼대 너무 약하게 썼대 너무 작게 쓴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잘 안 보이죠? 잘 보이는데 진짜요? 가자 이제 진산로가 어디야? 모르겠네 어디 계셔? 괜찮아요 사장님 혹시 저기 어디 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가까우면 돼요 두 사람은 돼요 네? 헬로 커피 한잔 볼래요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trabalho 여긴 muchos 뭐 커피라고 생각할까요? 커피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커 correr 좀 드aurus 삶은 거요 부은 거 부은 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낙지 방금 살아있는 거 내가 요리하는 거. 낙지도 한 입 값을 해도 돼요? 그럼요. 친구가 잡아가지고 탈락하기 전에 이거 좀 두고 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이야. 맥반석 계란. 그래요? 자, 우리 자. 금방 한 번. 저는 계란을 땜할게요. 네. 커뮤니션 센터. 손님들 오면 여기에서. 파란 방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방에 안내하기 전까지 여기에서 이제. 아니면 방에서 뭐 필요한 게 또 내려오시고. 근데 지금 점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점. 근데 왜 이렇게 소식하세요? 밥그릇이 엄청 쪼끄매요. 여기 밥 먹은 지 눈이 안 나오는데. 근데 낙지가 이렇게 커요? 우와, 대박. 여기는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아, 정말요? 신혼부부시네요. 28, 29, 28. 완전. 완전. 언니 완전 예쁘새네요. 하하하하. 이거 사장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네. 쌍꺼풀이 있는 거 보니 이 새는 쌍꺼풀이 있겠네요? 아, 있겠죠. 우리 이거 큰아들이다. 으음. 여기가 동키오테페이스. 다들 따님인 줄 알았어요. 동키오테페이스. 세 개가 한 집에서 하는 거예요? 한 집이 아니고 각각이 틀리지. 아, 틀린네. 아들 집하고 우리가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아, 완전 쫄깃쫄깃해. 가족이라는 뭐. 가족이. 경쟁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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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근데 어떻게 사랑도까지 오셨어요? 선택. 본인 선택. 아, 저요? 네. 오빠는 만나서. 아, 만나서. 아, 만나서. 네. 후회 안 하세요? 네. 지금 한 달 됐는데 후회.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그런 말 안 하세요? 아, 아. 펜션 하시면서 뭐 장점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좋죠. 정말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는데. 그거 최고예요. 윤이야. 한 명 더 하자. 이렇게. 분위기 없게 됐을 때. 야, 박합니다. 어머니 쓰자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시죠? 너무 잘 먹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행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너무 뜻밖의.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오늘. 맞아요. 어, 완전 배가 짱부짱 불러요. 마지막까지 손 흔들어주셨어요. 진짜요? 어떻게 너무 가미동이야. 그러니까. 이 펜션인데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저 진짜 여름에 한 번 가족들이랑 와야겠어요. 가족들이랑. 헬로. 옥녀봉. 우리 목표. 목표. 옥녀봉. 2시간 걸린대요. 2시간이래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보다 피디님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뭐 들고. 됐어요? 따라오세요? 그냥 어때? 걸음 안 해? 아,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잠깐 쉬자. 나 진짜. 이래서 쓰러질 것 같아. 뛰어. 저 사람. 뛰어. 뛰어다. 울고. 물을 올려서 소원을 빌자 다음번에는 산에 안 오고 먹방 투어랑 VR이랑 놀이동산 가게 해주세요 제발 날 풀릴 때 오게 해주세요 나 왔다! 헬로! 빨리 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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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시 육지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막 출발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다 너무 좋았는데 산을 너무 오랜만에 타고 왜 갑자기 산을 따라해가지고 경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에너지가 진짜 다 다 쏟아가지고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사랑이 끝났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진짜 통영 오면서 꼭 가야겠다는 데가 몇 개 꽂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진짜 가족들끼리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빠는 지리산 정상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등산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 갔으면 좋겠어요. 하바가 안 간 게 좀 아쉽긴 하네. 맞아요. 진짜 당일치기가 너무 꽉꽉 채워서 좀 알찼지만 1박 2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여행을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여행을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피곤해. 끝! 여보세요? 어 나 끝났어. 어 완전 죽을 것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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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